시작됐습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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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하는거죠 억지로 자 이 꺽지성형님 계시고요 자 우리 지주님 아아아아앗 따 웜 깨무신 겁니까? 으으으 그럼요 오늘 꼴락 몇마리 잡으셨죠? 꼴락지주님 4마리 잡으셨어요 자 4마리 잡으셨는데 지주님 아주 유명하시죠 방송중에 대상어 이외의 물고기를 잡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4마리 잡았는데 방송중에 몇마리 잡으실거 몇마리 보여주실건가요 한마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다른 초대손님 꺽지성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꺽지성형님은 제가 눈낚시로 발견한 물요징어를 잡았어요 한마리 모였던거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건가요 네 못잡으시면 밥사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밥 이미 얻어먹었기 때문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지주님이 뽈락 못잡으면 지주님이 사는걸로 알겠습니다 뭔가 어설픈죠 파코리 하지만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문 닫는거 아까 사코리 두번만에 부른거죠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여기 뽈락하고 문이어진거 도전중이구요 이따 저녁에는 호래기까지 할거에요 말 크게 하고 있는데 안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는 아닌데 자 네 알겠습니다 시즈라님 안녕하세요 런커매네님 대구루원님 쪼다협님 아지나스님 다 안녕하세요 여기 남해에 있는 대구 아니 대구라네 통영에 욕지도구요 여기에 오면 일단 욕을 지소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 지주님한테 지주님 욕한번 해주세요 죽였다니 자스가 네 그 자식 이 자식은 아닐텐데 저보고 일단 욕부터 하시네요 지주님 지주님 일단 뽈락 못잡으면 저도 욕할거에요 뉴욕 새로운 욕이죠 뉴욕 저는 뉴욕어 하하하하하 아패 방송하시 방송하시 안되요 19금이나 걸립니다 아이디 계정 정지당해요 오늘 문의가 이게 어떻게 잡은거냐면요 제가 뽈락을 잡으려고 피어리 테스트 중이었는데 문의가 보였어요 눈에 던지니까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마법의 천지님 이게 근데 핸드폰으로 나은것도 있다 일단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주님은 닉스 락커를 사용 주시구요 여기 통영의 육지도 석산 포인트인가 여기가요? 석산 포인트다 여기가 저 뒤에 있는것 때문에 석산인가봐요 아 진짜 되게 우연히 문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낙엽이 떠있었는데 저게 수출인가 낙엽인가 궁금해하는데 얘가 계속 움직이는거에요 왔다리갔다리 자 보여주세요 저 무늬 보세요 자 무늬 아 무늬가 무늬가 없어졌네요 뒤져가지고 무늬가 무늬가 살아있어요 무늬인데 그 무늬 어디갔니? 빠밤 본 방송은 지주님이 뽈락을 3마리만 잡으면 그냥 끝내는걸로 하겠습니다 지주님이 지금까지 징크스가 있죠 방송 3회 출연 이내 대상을 한번도 못잡았다는 지주님의 그 놀라운 징크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지금 한마리도 안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주님 저도 생각한다 오늘 문의도 나오고 진짜 좋습니다 와 바닥바닥 카메라하고 들이대면 고기가 안나와 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음 느낌 알지 말입니다 사나지 느낌 알겠대요 방송만 시작되면 이게 필요없는 그 상황 이렇게 머리 감았잖아요 지속찬물에다가 어 디제 예완 늑대님 참가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이냐 이거 보이냐 다른 사람 낚시를 걸었어요? 어 어 뭐에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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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다녔어 풀 풀 수초 오 마이 갓 과연 정말 오늘 대상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주님 아니 이따 밤에 깔치는 잡을 수 있죠 깔치 글쎄 자 여기서 사심탄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지주님은 파워블로그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비워먹을 네이년 반신없어요 반신없어요 네이버 그러지 맙시다 바다로라악씨 하면 지주님이고 지주님 하면 바다로라악씨인데 아 속상하네 바워블로그 지금 리트리브 해가지고 볼락의 활성도를 체크하시는거죠 일단은 무조건 바다굽 탐색하는게 아니고 나폴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진주색 원 이 빠르고 자 지주님 아까 어물들에서 사고셨어요 지주님 뒤에 있습니다 지주님 어 잠깐만, 뒤에 떨어져있던데 잠깐 딱 죽습니다 지금 소리 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토퍼님도 하고 계시고요 올라기 보일락 말락 정말 안되네 고기 제가 낚시라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올초에 방송처럼 똑같이 아니에요 바로 나오면 지진 입장이 곤란해지시니까요 그러지는 않을게요 홀라크 까이거 던지면 대충하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룹의 스님 생강 까시면서 보신다고요? 오마이갓 생강이라니 생강이라니 자아 저는 지진님을 따라다녀요 지진님은 제가 오는게 싫을거고요 정말 오면 안잡히는데 자꾸 따라다니 이러시겠죠? 여기 지진 찾아왔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수바나 솜 어딜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요? 그래요 여기 욕지 동물 이야 바닷물 색 좋네요 아까 여기서 지진님이 연속으로 물고기를 연신 걸어내셨죠 과연 계속 나올까요? 곤라기 보일락 말락 물락 말락 아 빨리 내려요 잡아요 숏파이트 숏파이트 자 숏파이트 지진님 옆에서 숏파이트 있었대요 이것이 방송이고 이것이 낚시죠 509님이 누구에요? 임무럭 많이 잡아와라 아 여자친구 왜 오후 백구인가요? 오후 백구에요? 아 임씨의 누렁이 오씨의 백구에요? 네 아 야 야 그 좋은 일에 그 좋은 낚싯대로 못 잡고 있는거죠?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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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탔잖아 탔잖아 네 고기부터 살살해요 수량과 수영 한번 수량과 수영 한번 맞지 마세요 그래요 안 말려요 당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는거죠 전혀 아 지진이 왜 이렇게 숏파이트 내고 그러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낚시 한번 이거 지진님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일요일날 포항으로 올라갈건데 조금이 잘 나오나요 지진이? 안 나온대요 아 자 지진이 한 마리 잡아주셔야죠 깜빡이가 안들어왔습니다 깜빡이 안들어왔습니다 깜빡이는 들어오고 완전 대테러죠 대테러 지진님을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를 방송하는거잖아요 그건 일단 저녁에 얘기해봐야죠 근데 지금 중요한게 지금 캠코더가 고장나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하긴 할건데 와 안타깝습니다 드디어 지진님이 역사적인 그렇지 쉬울리 없지 대사월을 못잡는 지진님의 징크스가 그냥 깨질리는 없는거에요 아따 여러분 본 방송에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와요 드럽게 안물어요 진짜 드럽게 안물어 나오다 빠지고 막 낚시실력이 주는 방송 낚시실력이 주는 방송 522 지지형님 막걸리 앉아야되요 네 들었죠 메가베스님도 안들어왔어요 메가베스님 그렇죠 욕지도 얕기때문에 지진이 욕을 한번 하고 시작하시는거죠 노어예요? 노어예요? 지진 Complete 벨트피쉬이 아닌가요? 메가베스님 베이트빛이 아니에요. 욕지도 여기 보면 수초대가 있고요 이렇게 물에 요 뒤에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주님 그 노리고 계신데요 물면 오시고 종이오 안 물면은 괜한 짓이니 짓이니님은 오늘도 대상어도 아닌 이상한 식물들과 싸우게 되요 식물 치워볼까요 이렇게 지주님이 지금 자기가 카메라에 나가서 물고기 안 나온다고 딴 데 비춰볼 테니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죠 이야 볼락이 이렇게 안 나오는 물고기였나요 드디어 드디어 지주님 볼락을 잡으셨어요 세상으로 잡는 지주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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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진 사진 이 감격에 찬 순간을 지주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사진부터 찍으시는 분이 인증이 사실 중요하니까 제형이 어디있니 저도 낚시 한번 해볼게요 지주님 지주님의 네 번째 방송만에 3전 4기만에 대상어를 처음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거야? 네 이렇게? 네 이따가 캐스팅하는거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캐스팅 방식 오 이거 뭐지? 뭐? 머리도 뭘 까는데? 어 깐다 그.. 근데 쇼파이드 자꾸나 포지나 무슨거 까나요? 응 아 그럴때는 표정이 있거든 그럴때는 표정이 있거든 그럴때는 표정이 있거든 바로 뒤로 해야돼 어 낚시가 제일 쉬워요 이거 뭐 그냥 대충하고 나오는거지 이야 사이즈 이거지 그냥 이것이 낚시고 이것이 방송인지 오야 그거 뭐 낚시 어렵다고 아 대상으로 낚시 4번만에 어 이것은 무엇이냐 정갱이다 정갱이 뭐하니깐 이야 실력도 좋아 지진 낚시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머리요 머리야 머리야 어 계속해 빨리 낚아 이게 뭐 계속 치더라 아 대충날거봐 아 아 아 아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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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데요? 안 먹어요? 손 좀 좀 잡아볼게요 아 그냥 손실한데 너무 뒤를 툭 쳐 그러지 말고요 어 아 일을 하죠? 흔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빨끽거리는게 전개인가보네요 그죠? 응 그런가봐 아 아 네 전개인 진짜 좋아하는데 손에도 필요하고 아 먹지도 못하고 아 아 이래도 되게 쓸채에 에스니트 갖고 왔어야 되는데 툭툭거리는게 전부 전개인 같애 그니까 빠져 어 어 오다가 빠지고 오다가 빠지고 좀 빠지간데요 저 어떻게 힘쓰는게 이상하더라 너 시험을 너무 쓰기라고 꼴락은 이렇게 안쓰는게 아 비린내 둔 아니다 응 왔냐? 네 오예 히트 백호정경입니다 대근아 보고있냐 이게 낚시고 이게 방송이지 나는 방송형 인물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대근아 보고있냐 자 자 자 자 짜자자자자자자 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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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씨 뭐할까 네 종아씨는 뭐할까 으 어 어 어 고기왔어요 고기왔어요 네 사실 안좋아 전 방송인물이에요 감사합니다.